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아 쩌운데 이렇게 해야 3분 강전사가 나오구나 3분 강전사 매년 꼭 한 번은 나오는 것 같다 4분 강전사 매년 이 카리나는 왜 안 돌아가? 이 카리나는 왜 안 돌아가? 이 카리나는 왜 안 돌아가? 아무리 할 수 있나? 아 까비 어이C 위험했다 은행 화이 아까도 있니까봐 이 카리나는 내가 엄청나고 아우 롤러형 너무 좋아 아니 이 형들 미드에서 그냥 사는데? 롤러형 지금 템 차이가 너무 난다 나랑 아 솔킬인데요 형들 아 셰트 이걸 렐공 못 썼다 공을 아 왜 쟤 레드먹는걸 방해하세요 형들 아니 형 약속으로 레드 생명이라고 주지 아 윤회형 용래킬가 좋았네 지금 윤회의 방어력 3 버프 먹은 패치 이후인데 상대 봤을 때 확실히 좀 단단해진 느낌? 야수호는 아무 패치도 없긴 한데 윤회해야겠습니다 뭐야 얘 갑자기 아 잠깐 팔 진짜 너무 길다 쪼글리서 때리는데 맞아야 되네 아 이것도 내 킬이네 아 이제 벽이 나빠졌지 이거는 크라켄을 안살 수가 없다 돈이 너무 딱 맞아 아 공이 또 드네 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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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 프레스 하지마 진짜 생명 연장 했다 이러면 또 생명 연장이야 마지막 판타는 그래도 좀 재밌었네 아쉽네요 아니 왜 안 움직여 아 깜짝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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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는 전혀 있어서 항상 제한이파는 고승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펙트는 제한이파는 정말로 지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. 자막은 제한이파는 제한이파는 정말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. 이펙트는 제한이파는 정말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. 지키는 이펙트는 이펙트는 적도 상당히 상당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레아터 W 좋았다 얘 왜 뭐냐? 얘 진짜 킹크랩인데? 안녕히 계세요